안녕하세요 꿈도랭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3d 모델링을 하면서 알안의 두께 생성의 알고리즘과 그 원리 그리고 왜 오류가 났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들 중에서 가장 난감하고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엔 두께 생성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상에서는 안되거나 무한 연산으로 진입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두께 생성은 한가지 알고리즘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만약 두께 생성이 일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면 작은 개체와 불연산을 한다든지 안쪽에 면을 새로 그린다든지 해서 두께 생성의 오류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원과 호 그리고 스플라인의 옵셋 원과 호의 간격 띄우기는 오류가 날 수 없습니다 바깥쪽으로는 무한히 커질 수 있고 안쪽으로는 원의 중심점으로 모이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과 호 그리고 직선만으로 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두께 생성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극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두께 생성에 오류가 없으니 원과 호로 된 도면을 좋아하나 봅니다 문제는 타원과 스플라인 곡선 그리고 프리폼입니다 타원은 2차수의 원을 옆으로 살짝 늘린 형태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타원은 옵셋과는 상극의 호환성을 가지는 명령어가 됩니다 타원은 옵셋을 하는 순간 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형태가 되고 제어점의 형식에 바뀌게 됩니다 제어점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옵셋할 수는 없고 스케일을 통해 옵셋 비슷한 모양을 가지려 한다면 균일한 간격의 커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쪽으로 계속 옵셋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양 끝에 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플라인 커브의 경우 타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제어점 개수로 균일한 간격의 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점의 구조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은 절대 호용 오차를 기준으로 제어점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만약 내가 0.001의 절대 호용 오차를 기준으로 옵셋을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0.001mm 이내로 오차가 생기는 범위 내에서 제어점의 추가 개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점이 있는 커브를 옵셋을 했을 경우 더 이상 제어점이 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어점이 늘지 않고 옵셋을 할 수는 없는가 그 방식을 느슨하게 또는 루즈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너의 옵셋에는 없고 그레스 오퍼의 옵셋에 루즈가 있으며 서피스 간격 띄우기에서는 루즈 옵션이 있습니다 느슨하게 옵션은 스플라잉의 모양을 따라 간격 띄우기를 하는 원리가 아니라 커브의 제어점 또는 서피스의 제어점을 일정 간격을 띄운 모양을 간격 띄우기 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고 제어점이 균일한 모양일수록 오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옵션의 단점은 좁은 공간에 중첩되어 선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3D 맥스의 폴리곤 모델링의 두께 생성, 퓨전360의 프리폼 모델링의 시큰과도 같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일정한 두께를 생각한다면 피해야 할 명령어가 될 것입니다 서피스 간격 띄우기 단일 서피스의 경우 사실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 개의 서피스가 결합되어 있는 면이 문제가 주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서피스 간격 띄우기에는 각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인 모서리 둥글게 또는 각지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서 주로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곳에서 주로 필렛이나 챔퍼가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처음 생성한 커브가 적정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곳에 그 갭을 채우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을 생성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필렛을 넣으려 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마지막이 되어서 잘못 끼워졌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듯이 에러가 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돌출하고 이것을 필렛을 넣을 경우 80% 이상의 필렛에 오류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쉘로 두께를 준다면 두께 생성을 고려하여 내가 쉘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면은 제외하고 모든 면과 면의 연결점은 접선 관계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각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관상으로는 각져있지 않은데 각이 져있다면 거의 99% 오류가 납니다 웬만하면 접선 관계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비록 각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모든 엣지에 필렛을 넣어보세요 각지지 않은 엣지는 필렛의 선택을 무시합니다 만약 내가 1.2mm의 두께를 주어야 한다면 아웃커너의 각진 부분은 1.2mm의 초과의 필렛값을 줍니다 만약 라운드의 두께를 주면서 사라지려 할 때 에러가 난다면 1.2mm 두께를 줄 경우 안쪽면의 곡면은 0.1mm의 필렛값이 남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 에러가 안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니 꼭 필렛이 쉘보다 두께가 높아야 에러가 안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이 있다가 사라지는 곡면에서 두께 생성 제가 예전에 프리폰 모델링으로 각이 있다 사라지는 디자인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두께 생성에서 가장 연산이 무겁고 오류가 심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각이 아닌 둥근 면으로 표현해 두께 생성의 오류를 막았었습니다 하지만 퓨전 360에서 최근에는 굳이 필렛을 넣지 않고도 오류가 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나마 두께 생성이 오류가 난다는 질문을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